그림도 하여 주신다 죄는 나의 젊은 것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남자분이 벼룩시장에 갔다가 액자 하나가 마음에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별로였지만 액자가 탐이 나서 그 액자를 2달러에 샀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림을 그 액자에 넣으려고 액자를 뒤를 다 풀어서 그림을 빼는데 그 그림 뒤에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접혀져서 그 액자에 끼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서를 펼쳐서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설마 진품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감정사에게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감정을 의뢰했는데 1820년에 처음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200부를 인쇄했던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감정가가 무려 25만 달러 한 3억 원이 됩니다 한 3천 원 안 되는 걸 사가지고 가격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은 거죠 대단히 횡재했던 거죠 그 액자의 옛날 주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보아가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을 그저 2달러에 팔아버렸으니 말입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안타깝게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았다고 하시면서 아당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시고는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단순히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웠게 만드신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또 많은 것은 웬일이죠 속담에 연애는 달콤한 꿈이고 결혼은 그 꿈에서 깨는 자명종이다 그랬는데 꿈에서 깨셨습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연애할 때는 완전히 다르네 저는 119가 불난 데만 출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말리느라고 해마다 119가 출동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해인가는 1393회나 119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말리더라고 그러니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걸작품이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그렇게 귀한 것이겠거니 그렇게만 여기지 실제로는 내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가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또 왠가닥이죠 여러분 믿기는 바로 믿으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데 실제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원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가정의 복으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위기라는 말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원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10편 128편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의 유명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10편 128편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지요?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나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시지만 그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도 바로 믿으셔야 하는데 오늘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여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지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살고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암을 받았다 이 정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고 내 왕이신 거예요 여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신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왕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왕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왕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어느 가정에나 그 가정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고요 세상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왕이시다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들거나 부담스러운 분이 혹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대접받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두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든지 이 세상의 영,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왕로로 다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 때부터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에게 똑같이 역사해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다면 그러면 마귀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놀이터를 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완전히 짓밟고 파멸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왕 되시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열매를 보고 안단 말입니다 갈라데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은 성령이 덮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데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풀어 읽어드리면 음란함, 더러움, 방탕함, 점치고 부족을 붙이는 일, 마술 행하는 일, 원수 맺는 일, 다투는 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열매를 보면 그 뿌리인 영의 역사는 그 뿌리인 영의 역사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덮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벌써 6년이 됩니다 이제 작년 70명 제적에 주일날 60명 정도 참석하고 아이들이 30명가량 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5년 만에 터득한 건데요 개척교회는 분열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신제가 와도 기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일꾼이 와도 오히려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 시기,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대적기도 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교인들이 하나 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세신제가 와도 거의 100%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교회만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오래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싸우게 되나요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때문만 아닙니다 고부간의 불안은 우리 한국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게 속는 거예요 어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화해야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해도 그보다 더 사랑할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불화하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벌어져서 오래 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이 있구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이 역사하는지 과정은 몰라도 열매를 보고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왕이 되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혼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상태인데 그나 하나님이 왕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왕이 되시는 일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여수와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은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런 결단의 고백을 드렸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축구 시합, 월드컵 축구 시합 때문에 아마 열광적인 응원의 분위기에 사로잡힐 텐데 대한민국 이런 소리가 나오면 한국 사람이죠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에 나가도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를 하는데 대한민국 하면 한국 사람이죠 아, 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 부르짖는 소리, 외치는 소리 보면 알지요 부르는 노래 부르면 알지요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가정예배 드려보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가정예배 억지로라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가정예배 드리면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예배 끝나면 복음이에요 야, 끝났다 예배 끝났다 먹자, 테레비 보자 가정예배 끝나면 얼굴이 다 화색이 돌아와요 그건 예배 아니죠 그 가정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테레비를 예배하고 세상 성공을 예배하고 먹고 즐기는 걸 예배하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으면 가정예배는 절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드려져도 정상이 아니죠 죄 짓고 있는 일이 있다면 가정예배 아마 드리지 말자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가정예배가 기쁨일 수가 없어요 가정예배 드려보면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나 가정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의 세력이 바뀌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져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어느 여자 집사님 몸이 아파서 누워서 저녁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퇴근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아파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리고는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몸은 너무 아프지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걸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것보다 훨씬 좋더래요 남편이 기도해 주는 기도가 무언가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 때에 아내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힘을 얻었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정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가정의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은 내 가정이구나 내 소유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거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집에서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집에서 내가 사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것이 필요해요 10편 128편 1절에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가정의 대소사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말이 가정에서 통합니까? 아내의 말이 통합니까? 부모님의 말이 통합니까? 자식의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통해야 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마귀가 하는 말이 통하는 집이 있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데 사람의 말이 또 그 뒤에서 배우의 역사는 사탄의 말에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나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하는데 편지를 써서 결실을 보았다고 간청을 하시더라 그동안에는 말로 전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말하지 말고 편지를 쓰라 깨달았대요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말을 하고 보니까 항상 실수가 많았어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표현이 적절치 않다 보니 남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남편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1절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다 보니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내 말 내 감정 부적절한 표현 다 걸러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정리해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왕이 있어요 왕이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왕이 계신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믿음 없는 말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왕이 계신데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아무거나 가지고 오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